어쩌면 좋죠? 전에 라면 끓일 때 뭘 넣으면 기름기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라면 기왕 먹는 거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먹고 싶은데요 뭘 넣어야 기름기가 없어지죠?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녹차 티백입니다 같이 끓이다가 마지막에 건져서 버리세요 정말 깔끔합니다 복잡하게 하는 방법은 냄비 두 개의 물을 끓이고 한 냄비에는 스프만 한 냄비에는 면을 반만 끓여서 건진 다음에 스프냄비에 넣고 마저 끓이면 됩니다 문제 제기 답변 이 답변에 대해서 하루 한 번씩 문제 제기를 올리시는데 제가 라면, 기름기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길래 답변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녹차에 카페인이 있고 떫은 맛이 배일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라면에 녹차 넣고 끓여보셨어요? 추측한 거 가지고 문제 제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답변 없애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